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의 팟캐스트에서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저에게는 다섯 명의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언니, 남동생, 그리고 남편이에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먼저 저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부모님은 엄마와 아빠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대신에 어머니, 아버지라고도 부르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더 격식 있는 호칭이에요. 가장 먼저 저희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엄마는 저랑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를 많이 닮았었는데, 지금은 엄마를 더 닮았어요. 자라면서 얼굴이 바뀌었나 봐요. 저희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예요. 저랑 데이트도 가고, 수다도 떨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요. 지금은 제가 다른 지역에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전화 통화는 매일 하고 있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통화할 때도 있어요. 엄마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엄마의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소녀 같아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엄마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먹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살이 많이 쪘어요.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운동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저희 아빠는 엄마와 성격이 달라요. 조금 무뚝뚝하고 진지해요. 한국의 아빠들은 성격이 비슷해요. 말을 많이 안 하고 엄격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라의 아빠들은 어떤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를 무서워했어요. 잘못을 하면 저를 혼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도 마음은 따뜻하다는 걸요. 다만 표현을 잘 못 할 뿐이에요. 저희 아빠는 운동을 잘해요. 달리기도 빠르고, 수영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 쳐요. 아빠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해요. 건강 관리를 잘해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지금도 건강해요. 아빠는 엄마에게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듣기 싫어해요. 저는 삼남매 중 둘째예요.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형제일 땐 남매, 여자들만 있을 땐 자매, 남자들만 있을 땐 형제라고 불러요. 저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어요. 오빠와 여동생은 없어요. 언니는 저보다 두 살 많아요. 키도 저보다 훨씬 더 커요. 저희는 자매인데도 얼굴이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매인지 잘 몰라요. 저희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도 아주 달라요. 언니는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언니는 우리 가족의 첫째 딸이에요. 한국에서 첫째들은 성격이 조금 비슷해요. 대부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요. 저희 언니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언니와 자주 싸웠어요. 인형 때문에 싸우고 옷 때문에도 싸웠어요. 지금은 어른이 돼서 더 이상 안 싸워요. 둘 다 철이 들었나 봐요. 올 7월에 언니가 결혼을 해요. 제가 동생인데 결혼을 먼저 했어요. 언니는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바빠요. 결혼 전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언니가 결혼을 하고 빨리 아기를 낳아서 저에게도 조카가 생기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이모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이모가 될 자신이 있어요. 제 남동생은 우리 가족의 막내예요. 저보다 4살 어리고 언니보다 6살 어려요. 남 동생은 저랑 얼굴은 조금 닮았고 성격은 많이 닮았어요. 성격이 섬세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한 걸 좋아해요. 남동생은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책과 영화를 자주 추천해줘요. 저와 남동생은 취향이 비슷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것을 함께 했어요. 영화관에도 가고 전시회에도 가고 카페에서 대화도 자주 나눴어요.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저희가 연인인 줄 착각했어요. 제 남동생은 커피와 주지수를 좋아해요. 남동생은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셔요. 남동생이 내려주는 커피가 저는 최고로 맛있어요. 요즘 주지수라는 운동에 푹 빠져서 거의 매일 주지수를 하러 가요. 주지수를 시작한 지는 2년이 됐는데 살도 많이 빠졌어요. 지난달에 블루벨트를 땄다고 저에게 자랑했어요. 아주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저희 부부는 아직 자녀는 없어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저희 남편은 성격이 다정하고 자상해요. 그래서 저를 잘 챙겨줘요. 남편은 저희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제가 가끔 놀라요. 남편은 취미로 음악을 해요. 직접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 라이터예요. 앨범도 3장 발매했고요. 가끔 공연도 해요. 남편은 아주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남편은 매일 저녁 집을 청소해요. 청소기도 돌리고 바닥도 닦고 먼지도 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깨끗해요. 요리와 설거지 그리고 빨래는 제가 해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주 부지런해요.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할 일을 절대 미루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 제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해봤어요. 여러분도 가족에 대해 한국말로 이야기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의 팟캐스트에서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할 거예요. 저에게는 다섯 명의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 언니, 남동생, 그리고 남편이에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먼저 저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부모님은 엄마와 아빠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대신에 어머니, 아버지라고도 부르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더 격식 있는 호칭이에요. 가장 먼저 저희 엄마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엄마는 저랑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를 많이 닮았었는데 지금은 엄마를 더 닮았어요. 자라면서 얼굴이 바뀌었나 봐요. 저희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예요. 저랑 데이트도 가고, 수다도 떨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요. 지금은 제가 다른 지역에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전화통화는 매일 하고 있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통화할 때도 있어요. 엄마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엄마의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소녀 같아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엄마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먹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살이 많이 쪘어요. 건강을 위해서 엄마가 운동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저희 아빠는 엄마와 성격이 달라요. 조금 무뚝뚝하고 진지해요. 한국의 아빠들은 성격이 비슷해요. 말을 많이 안 하고 엄격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라의 아빠들은 어떤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를 무서워했어요. 잘못을 하면 저를 혼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도 마음은 따뜻하다는 걸요. 다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에요. 저희 아빠는 운동을 잘해요. 달리기도 빠르고 수영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 쳐요. 아빠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해요.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도 건강해요. 아빠는 엄마에게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듣기 싫어해요. 저는 3남매 중 둘째예요.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형제일 땐 남매, 여자들만 있을 땐 자매, 남자들만 있을 땐 형제라고 불러요. 저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어요. 오빠와 여동생은 없어요. 언니는 저보다 두 살 많아요. 키도 저보다 훨씬 더 커요. 저희는 자매인데도 얼굴이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매인지 잘 몰라요. 저희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도 아주 달라요. 언니는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언니는 우리 가족의 첫째 딸이에요. 한국에서 첫째들은 성격이 조금 비슷해요. 대부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요. 저희 언니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언니와 자주 싸웠어요. 인형 때문에 싸우고 옷 때문에도 싸웠어요. 지금은 어른이 돼서 더 이상 안 싸워요. 둘 다 철이 들었나 봐요. 올 7월에 언니가 결혼을 해요. 제가 동생인데 결혼을 먼저 했어요. 언니는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바빠요. 결혼 전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언니가 결혼을 하고 빨리 아기를 낳아서 저에게도 조카가 생기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이모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이모가 될 자신이 있어요. 제 남동생은 우리 가족의 막내에요. 저보다 4살 어리고 언니보다 6살 어려요. 남동생은 저랑 얼굴은 조금 닮았고 성격은 많이 닮았어요. 성격이 섬세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차분한 걸 좋아해요. 남동생은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책과 영화를 자주 추천해줘요. 저와 남동생은 취향이 비슷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것을 함께 했어요. 영화관에도 가고 전시회에도 가고 카페에서 대화도 자주 나눴어요.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저희가 연인인 줄 착각했어요. 제 남동생은 커피와 주지수를 좋아해요. 남동생은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셔요. 남동생이 내려주는 커피가 저는 최고로 맛있어요. 요즘 주지수라는 운동에 푹 빠져서 거의 매일 주지수를 하러 가요. 주지수를 시작한 지는 2년이 됐는데 살도 많이 빠졌어요. 지난달에 블루벨트를 땄다고 저에게 자랑했어요. 아주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저희 부부는 아직 자녀는 없어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저희 남편은 성격이 다정하고 자상해요. 그래서 저를 잘 챙겨줘요. 남편은 저희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제가 가끔 놀라요. 남편은 취미로 음악을 해요. 직접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 라이터예요. 앨범도 3장 발매했고요. 가끔 공연도 해요. 남편은 아주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남편은 매일 저녁 집을 청소해요. 청소기도 돌리고 바닥도 닦고 먼지도 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깨끗해요. 요리와 설거지 그리고 빨래는 제가 해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주 부지런해요.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할 일을 절대 미루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 제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해봤어요. 여러분도 가족에 대해 한국말로 이야기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